음악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과 사람을 만나보는 NLB 토크쇼 인천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나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경기장은 관중으로 꽉 차고 대규모 음악회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이 일상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혜경 무용학 박사님 모시고 다양한 문화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박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예술을 함께하는 인천시민이자 문화예술가 박혜경입니다. 저는 1987년에 인천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인천에서 거주하며 몸짓이라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가능성을 찾아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용수로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기획자로서 철학적 담론과 문화적 공감대를 찾아내고 그 길에 후배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인천지역문화예술의 현장에서 인천현대무용단을 출발해서 인천대와 인하대 출강, 인천무용협회장, 인천안무가협회장, 인천문화재단이사, 인천예총이사, 연수구예술인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인천문화예술의 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꼭 필요한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공부하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네, 사실 또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또 문화예술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또 지역예술인들의 어려움도 많이 컸었는데요. 또 박사님께서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과 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0년은 매년 주간에 왔던 연수국제무용제를 비대면으로 무대에 올렸고요. 그리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가무용문화재 제27호 승무를 전수했고요. 현재는 이술을 위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올해 21년엔 재단사업 인천예술인 현장 밀착형 연구 프로젝트에 선정되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 현장 밀착형 연구 프로젝트는 또 올해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예술인의 창작 영역 확장과 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인데요. 특히 우리 공연예술인들에게는 굉장히 반갑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가져온 확장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영역의 확대라는 부분으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가상공간에서 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하면서 예술 경제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이 되었거든요. 온라인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 시장을 통해서 경제적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NFT는 시장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현장 이외에서 창작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고 또 NFT 시장을 통해 예술인들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기여가 될 것이며 예술인들이 NFT 시장에 접근하려면 어떠한 접근 방법과 인프라가 필요한지 그리고 NFT 시장의 미래 전망은 어떠하고 그다음에 이 연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사안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문화계를 중심으로 NFT 사업이 많이 요즘 확장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오히려 또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기회로 또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또 문화 격차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또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서울과 인천이 가깝긴 하지만 문화 격차가 아직 존재한다 이런 시각도 좀 많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인천과 서울의 문화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는 이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질적, 양적 주도를 서울이 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본다. 또 얕은 인적 자산이나 열악한 제작 환경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 부족 그리고 또 큰 예로 예중예고, 예술대학, 무용과죠. 없다시피 한 그런 이 상황에서 신진발굴 및 양성의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이거는 너무 오래된,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럼에도 이제 300만 도시 인천은 서울에 비해 문화적으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서울의 많은 공연을 보고 또 심사도 가보지만 서울과 인천의 예술인들은 굉장히 많은 교류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죠. 저는 2013년부터 8회 동안 연수국제무용제로 세계 여러 나라 무용인들과 또 서울의 무용인들과 만났거든요. 이들은 인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요. 또 초청받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트라이보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그 공연의 만족도는 대단히 컸습니다. 물론 환경에 대한 부분, 장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인천 것이었겠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만의 것, 우리 인천 것이 존재한다면 그런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저의 역할도 이제는 뭔가 좀 넓어졌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세계적으로 로컬이 콘텐츠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때에 인천은 어느 도시보다 매력이 많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도시이며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런 토대 위에서 기량이 많은 후배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기에 인천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만의 작품이 곧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와 같은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인천 시민들은 많은 관심과 애정과 기대와 격려를 부탁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만의 것, 인천만의 색깔을 담긴 콘텐츠가 많이 나온다면 문화격체에 대한 편견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2021년이 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시민들이 놓치지 않고 꼭 봤으면 하는 공연이나 또 전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1월에는 많은 공연이 있었는데요. 12월에는 많은 공연이 있질 않더라고요. 저희 인천은. 일단 저희 인천에서는 12월 4일에 트라이블에서 어린이 무용, 루돌프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 공연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입니다. 구연 동화와 현대무용으로 이루어진 겁많은 원숭이 루돌프의 성장 얘기인데요. 국립현대무용단이 최초로 제작한 어린이 무용극입니다. 이 공연을 보신다면, 가족끼리 가서 보신다면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은 국립단체입니다. 국립무용단의 홀춤2가 12월 3일, 4일 국립극장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현대무용단의 겨울 시리즈,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이거 12월의 아주 메뉴죠. 12월 18일부터 30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네 정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이 또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또 많이들 방문하셔서 공연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벌써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또 다가올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또 일상을 또 회복하는 원년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의 내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가까이 관계로부터 고립이 됐고요. 또 분절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상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적 공감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왔죠. 우선 이런 불안정과 고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공감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이 사람들 일상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해체되어 있던 인간의 문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치유의 힘 그 중에 하나가 몸짓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몸짓은 본능적이고 감각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2년은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일상을 회복하며 다시 건강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의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포함한 인천의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작품 제작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NFT 시장을 노린 공연물을 한번 준비하고 싶은데 물론 저희는 현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작품을 준비하되 그 작품을 NFT 공연 작품으로까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국가무용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NIB 토크쇼 인천인에서는 박혜경 무용학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이자 엔진인데요. 누구나 또 부담 없는 가격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 NIB 토크쇼 인천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